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 사태를 두고 지금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다른 쪽도 아니고 현재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 방역에 책임이 있는 집권 세력에서 코로나 확산 사태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으로 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곤욕스러울 정도의 상황입니다.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코로나 확산 사태를 두고 마치 물만 난 듯이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들을 좀 살펴보면 현재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번 코로나 확산 사태를 두고 야당 때리기를 자신의 표모으기 전략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민주당의 김부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듣고 있기도 황당할 정도의 음모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김부겸은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합동연설회에서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극우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테러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문재인 정부를 흔드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은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라면서 경찰하고 검찰이 당장 진원지를 찾아내서 발본세관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부겸은 정광훈 목사하고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위시한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은 사실상 테러 집단이라면서 자신과 이웃을 숙지삼아 가지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고 이야기했고 사회 불안을 키우고 민심 위반을 이끌어서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고 마침내 정권 붕괴까지 노리고 있는 사실상의 정치 세력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혐오와 증오로 똘똘 뭉친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배후에는 보수 야당인 미통당이 있는 듯 하다면서 정부가 비상대권을 발동해서라도 문제의 진원지를 추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여기서 김부겸이 말한 비상대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과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을 뜻하는 것으로써 한마디로 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본인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의 배후라고 낙인을 찍은 사랑제일교회를 한번 싹 다 털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김부겸은 자기가 이런 주장을 했다고 지금 사랑의 교회 측이 자신을 고소한다라고 언포를 놓고 있는데 할테면 해보라고 이야기했고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불안한 자들과는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겠다.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순한 사람이 한번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정치적인 발언이죠. 지금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이번 정권에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제발 정치하고 방역을 분리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전혀 그거를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번 이 코로나 확산 사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넘어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누가 봐도 지금 거대한 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좌표 찍어서 그 사람들 같이 때리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고 특히나 지금 당대표 선거여가지고 오히려 정치 세계 옅은 그런 국민들의 그 국민 정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완전히 지금 지들 편에다가 좌표 찍어가지고 푯바람 먹으려고 하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부겸 논리에 의하면은 지금 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번 정권을 몰락시키려고 지금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오히려 민주당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으니까 김부겸 논리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번 정권에서 오히려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정말로 김부겸이 하고 있는 이런 말은 상식에 맞지도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장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방역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번 사태를 전적으로 지금 광화문 집회에다 전부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지금 현 정권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실패라든가 국정원형 실패에 대한 이런 질타들을 전부 다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덮으려는 그런 모습 이게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정말로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정말로 정상적인 집권 세력이라면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우선은 정쟁을 잠깐 멈추고 방역에만 좀 먼저 신경을 쓰자 우선 이번 사태가 가라앉고 나서 그때 가가지고 한번 잘잘못을 따져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방역은 우리하고 상관없고 질본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정쟁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이득부터 챙기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국가에 재난 살태가 발생을 하면은 가장 큰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라는 게 정말로 무색할 정도인데요 그리고 또한 이 100번 양보해가지고 코로나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러려면은 적어도 좀 비슷한 잣대를 들이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정권에서는 그날 광화문에 이런 시위를 한 것이 보수 집회만 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날 민노총에서도 보수 집회가 있었던 곳 근처에서 민노총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부각을 안 시키고 있고 여권에서는 민노총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는 형국인데요 또한 일각에서 들리고 있는 소식에 의하면은 민노총 측에서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요청을 했지만은 이것을 묵살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또 논란입니다 이 관련 소식을 보면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참석한 광화문 집회하고 인근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정부하고 지금 여당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 측에서는 광화문 집회 하루 전날이었던 14일날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서 두 집회 모두 다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등의 그 심도들의 참여를 독려했고 민노총도 형식을 기자회견으로 바꿔가지고 집회를 강행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경찰의 대응을 보더라도 민노총은 형식을 바꿔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찰들은 보수단체에만 해산명령을 내렸고 이 때문에 다수가 모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서울시 측에서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가지고 두 집회를 모두 다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왜 똑같이 사람들은 모이는데 민노총의 집회는 경찰에서 터치를 하지 않고 왜 보수 쪽의 집회만 경찰들이 해산명령을 내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들먹이면서 정광은 목사 측의 집회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연설을 했다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집회 역시도 본인들 말로는 집회 전에 발열 체크도 하고 소독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집회 도중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은 똑같고 일부 사진을 보더라도 마스크를 턱에서 내리고 단체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목격이 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쪽 집회나 저쪽 집회나 광화문에서 있었던 집회도 똑같고 지금 방역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석 인원 역시도 민노총은 추산 2천 명의 집회를 참석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날 보수단체가 신고한 광화문 집회 역시도 참석 인원이 2천 명 정도여가지고 행정상으로는 같은 인원이 지금 참석하겠다고 신고를 한 것이고 물론 실제로 참석한 인원들을 봤을 때 광화문 집회가 훨씬 더 많긴 했지만 규모상으로 봤을 때 민노총 집회 역시도 작지 않은 숫자이고 당연히 이쪽에서도 확진자가 나온다면 급속하게 전파가 예상이 되는 규모인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동시에 열렸기 때문에 각 집회의 참석자들이 해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든가 못 끝나고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두 집회의 참가자들이 뒤섞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서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모든 것을 보수 집회에 참석한 인원들만 탓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 검사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니까 검사 기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해당 집회에 참석을 했었던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집회에 참석을 했었던 경찰이라든가 민노총에 참석을 했었던 경찰들 모두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경찰들이 민노총 집회 해산 이후에 광화문 집회로 이동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민노총 집회에 있던 사람들이랑 광화문 집회에 있던 사람들이랑 섞였기 때문에 경찰들은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민노총 집회 참석자들은 경찰 등과 마찬가지로 이동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하고 섞였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않았고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경찰 측에서는 강제로 검사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광복절 당시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일부 인원들의 전화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받아갔는데 민노총 집회가 열린 구역 쪽에 전화 기지국 접속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검사하는 모습이라던가 전화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받아간 거 행태를 보았을 때 딱 대놓고 광화문 집회만 타겟으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뭔가 코로나 확산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민노총 측에서는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광화문 집회하고 동선이 안 겹치면 검진 대상이 아니라고 응대를 하면서 오히려 민노총 측을 우선 검사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광화문이라는 공간에 같이 있었고 두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근에서 했거든요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뒤섞였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부 측에서 민노총 측이면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고 사실상 이런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현재 집권 세력에서 원하는 보수 집회에서만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를 보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당연히 확진자가 거기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이쪽은 검사라고 저쪽은 검사를 안 하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밖에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점들 때문에 현 정권에서 방역 사태를 우려해가지고 광화문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질타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같은 잣대를 보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하고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똑같이 들이대야 맞는 것인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거를 피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진영 행안부 장관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는데 바로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통합당 측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민노총 검사나 자가격리를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념 대결 갈라치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영 행안부 장관이 그래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서 민노총 집회에 참석했었던 2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왜 코로나 검사를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진영 행안부 장관은 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너무나 이중잣대이고 본인도 지금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맞습니다 이게 아무튼 뭐 현 직권 세력 지금 이 코로나 확산 사태를 두고 마치 무슨 물만 난 것처럼 정치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방역에 절대적으로 책임 있는 직원 세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잘잘못을 따지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이번 사태가 좀 끝나고 나서 잘잘못을 따지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정쟁은 좀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